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냥냥냥 엉글 엉글 귀여워가다 아빠? 어? 아빠? 아빠 싫은다 했지 오늘 회사 안갔지 오늘 막 부장님하고 안그러지 오늘 아빠는 회사 쉬는 날이긴 한데 말이야 어? 아빠는 지금 쉬고 있는게 아니야 아니야 아빠 지금 먼저 우리 집 밖에 있는 바둑이 다 놀아져 있는데 이렇게 쉬는 날에는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내리랑 돌아줘야 되지 않겠어 뭐하고 놀건데 어음 설마 리얼 소꿉놀이는 아니겠지 요로야? 아 그것도 괜찮고 그래 그럼 내가 소꿉놀이 할까 아빠? 나는 능력있는 여사원 할테니까 아빠는 인턴인거야 어때? 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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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야 여보 나 잠깐 밖에 나가 나갔다 올 일이 없을까? 아무거나 아무거나 나한테 임무를 줘 아니 놀아 아이 뭐 이 교인마저 나가서 놀라고 막 그러려고 그래? 어? 아 아 아 집안이 좀 도와주고 어? 요로랑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할거 없으면 심부름이라도 갔다오든가 아 요로랑 놀아주는게 보통일이 아니니까 그렇지 어? 저번에는 말이야 나한테 어? 철없는 어? 철없는 백수 역할을 시키지 않나 막 그런다니까 역할 놀이를 좋아한다니까 애가 아이 딸내미랑 노는게 그렇게 싫어요? 에? 어쨌든 나가서 심부름이나 갔다와요 응 어? 어 아싸 아싸 가져가 어휴 다행이다 그걸로 오늘 오늘 저녁에 해먹을거 사와 뭐 양파 두부 뭐 감자 이런거 있잖아 어 여보 나도 따라갈래 어 여보 고마워 오늘 집에 있었다면 만약 요로루가 나를 어 바람피는 어 남자 역할로 내가 오늘 역할들을 시켰을거야 아 어 다행이다 그럼 같이 갔다와 어 같이 아 그래 요로야 그러면 오늘 아빠랑 엄마 심부름 갔다오자 아빠 가는로가 우리 역할을 갈까 역할을 perfect 아아아아아아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빠는 오늘 신부를 위해 막중한 임무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돼 아 여보 그러면 당근이랑 감자 사오면 되는 거지? 아이 그래요 조심히 갔다오고 딴 데 돈 쓰지 말고 아아 아 요리를 그러면 엄마가 주신 돈으로 빨리 이거 장보고 오자 으음 아 요리야 요리야 아빠 오늘 역할놀이 하지 말지 했지? 아 왜?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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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는 한 번만 요리는 놀아주고 놀아주고! 아야야야 빨리 집에 빨리야 빨리야 장보고 가자 장보러 가자 어휴 그나저나 저기 옆에 있는 거 저거 뭐지? 자 여러분들 자 뽑자 뽑아 단돈 만원으로 스포츠카 뭐 명품 샤넬백 어 고급이형worm 뭐 뭐 토끼기냥 뭐 야구 pro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전하세여 어 어 어? 어머? nel 돼! 아저씨 이ually 아저씨 어휴 쥬랄몽씨 아니세요? 어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구 그니까 이거 돈을 내고 뽑기를 하면은 1등이 아 신등급이 스포츠카고 1등이 어? 세넬백이고 어? 양곡에다가 또 유개인형에다가 야곱빴다에다가 호출을 주신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자 드려야죠 다 퍼줘 다 퍼줘 아 요리야 이거 대박인데? 잠시만요 손님이 와있어가지고 자 손님 뽑으세요 뽑으세요 진짜 몽셩이 살겼네 이들아 아 이 손님이 아까부터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 야! 한 6시간 동안 이러고 있다니깐. 6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가만히? 왜 그치까? 이상한 손님이야. 이 사람 바보 아니에요? 바보? 좀 바보 같긴 한데? 그런 손님이니까. 손님 이제 좀 뽑으실 때가 된 거 같은데? 어? 어... 저... 이 버튼... 알... 가나... 어... 남자라면 여기 이 버튼 맞아. 이 버튼이야, 그 버튼이야. 남자라면 그거지? 손님 뭐 나왔어요? 저한테 줘봐요, 저한테 줘봐요. 자! 이야! 축하드립니다! 신등급 당첨! 자! 선생님 여기는 스포츠카 타고 가시면 됩니다. 어어? 아저씨! 자, 선생님! 어? 이거 한 판에 얼마 안되게 스포츠카를 줘요? 어? 뭐 만 원이긴 한데? 뭐 당첨되셨으니까 드려야지. 어어? 단돈 만 원에 스포츠카를 얻어간다고? 잊지 마시서 야! 아저씨! 빨리 타고 가셔, 빨리 타고 가셔! marginal 아저씨! 당첨됐어요? 당첨됐어요? 네! 아저씨, 스포츠카 남정됐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감사합니다. 아저씨 잘가구, 조심히 잘타! 아! 저 바보가! 포즈카는 물에 빠트려버리네! 아저씨 이거! 이거 정말 그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 물론이지! 야 요리야 요리야! 이거 누가 주지 당연하지! 요리야 요리야! 그게 문제다? 요리야 요리야 진짜 대박이야 요리야! 아 근데 엄마한테 걸리면 엄청 무지하게 혼날걸? 아니 엄마한테 걸리다니? 엄마한테 걸려도 상관없어 만약 내가 아빠가 스포츠카를 뽑아가면 말이야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저 스포츠카 3억 좀 받잖아요 3억 아 저게 또 이제 최신 나온 거라고 엄청 가죠 봐봐 아빠는 뭐라고 당첨원이 없어서 이거는 택도 없을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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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아닌데 아 아저씨 그러면은 10만원 있으니까 우리가 3판만 하자 3판 자 3만원만 할게요 3만원만 할게요 3만원만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3판 받았고요 자 맘에 드시는 걸 뽑으시면 됩니다 자 뽑으세요 우리 아빠 믿지? 아빠가 토끼 인형이라도 꼭 뽑아줄게 알겠지? 좋아 그럼요 자 그러면은 회색을 뽑자 자 오케이 나왔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가 나왔을까 뭐가 나왔을까 어 아니 아이씨 네 저 5등 됐는데요? 5등은 뭐죠? 아 5등 축하합니다 딸랑딸랑딸랑 여기 풋고추 받아가세요 아 유두야 아빠가 아빠가 풋고추를 뽑았는데 아니 유두가 한번 눌러볼래? 이거 당첨 안 될 수도 있지 뭐 오오 자 눌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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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거에 만원이나 주고 산거야? 어 어 뭐야 뭐야 뭐 뭐 나왔어 뭐 나왔어? 5등 5등? 5등 5등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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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이번엔 5등 나왔는데요 아이고 5등밖에 안 나오시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여기 풋고추 하나 더 드릴게요 아저씨 이거 5등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 에잇 야 이거 뭘로 보고 그래? 어? 저 방금 그 아저씨 여기 스포츠카 다가간 거 안 봤어요? 어이 그렇게도 한데 야 유루야 이거 어떡하지? 지금 아빠가 7만원 밖에 없는데 어? 이대로 들어가면 엄마한테 혼날텐데 와 나 진짜 이래서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아니 3만 3만원으로 고추 3개를 사면 안되는데 어 어 어떻게 혼날까? 다 돌려버리자 어? 공동을 찾아야지 그래 7번은 다 돌려서 본전을 찾아야겠지 유루야? 그래 니 말이 맞아 니 말이 맞아 자 그러면은 아저씨 7번 더 할게요 7번 그래 이거 해가지고 엄마한테 샤넬 명품 빼주면 엄마 너 기분이 좋을 거야 그래 2등만 당첨하자 2등만 2등만 당첨되는 거야 7번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유루야 그럼 너 한번 하고 나 한번 하자 그러면 나 먼저 할게 어 유루는 이거 어 뭐네? 이거 두 번 눌러야 돼 두 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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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이야 아 5등 축하드립니다 자 고추 가져가세요 아이 아이 유루야 그것도 못하지 내가 눌러볼게 자 5등이네 아 또 고추 가져가세요 아니 이거 5등밖에 안나오는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이거 다시 읽어봐야겠어 이거 잠깐만 이거 총색깔 이거 보자 이거 5등이네 또 아이고 아이고 또 5등이시네 우리 작품 없으시네 아 이번엔 잘 되실거에요 여기 고추 가져가세요 아 이거 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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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 번 두 번 5등 5등 아 5등 5등 이거 망한거 아닌가 아니고 뭐 에이 아 이번엔 진짜 잘 되실거야 아 파이팅 파이팅 여기 고추 고추 아 아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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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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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이거 보라색깔 보라색깔 어 이거 마지막인거 같은데 그쵸 에이 이제 마지막이시니까 아이고 아 이번에도 5등 걸리셨네 축하드립니다 고추만 가져가셨대 아하 아저씨 아 10만원으로 80% 10만원으로 고추 10개 를 얻었던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 여보한테 죽겠는데 요리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아빠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내가 나도 못 봤어 아 아저씨 이거 사기야 사기 아니에요 에이 날 뭘로 모르래 자기 아니야 아저씨 그럼 죄송한데 저기 저쪽에는 야구방망이라도 주시면 안되나? 에이 그래도 상품일도 안되지? 사은품으로 주세요 제발 여보한테 그냥 빈손으로 가면 여보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 어? 에이 그거는 내 사정이 아니고 아저씨 사정이지 어떻게 하면 좋지? 야구방망이라도 제발 빨리 주세요 제발 아이 안돼 안돼 이것도 얼마나 비싼건데? 아유 안되지 여리야 빨리 뒤로 봐 빨리 이거 그냥 빈손으로 가면 어 엄마한테 맞아 죽을걸? 저 이거 아지라의 몸 아저씨 저는 여기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알겠죠? 저는 사과 없는 사람이에요 꼬마 아저씨가 살 줄 아는구만 아저씨 아저씨 안돼 안돼 여리야 이거 가지고 빨리 집에 가자 우리 이거라면 엄마가 노여움을 부실거야 어? 집에 그러면 들어가 볼까? 요로야 이거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야지 엄마한테 다운 날까? 어? 일단은 음 아 아 아 어? 아 여보 안녕하신가? 신물은 갔다 왔어? 아름다우십니다 어머님 안녕하시옵십쇼 어 어 어 어 어 줘 줘 줘 저녁하게 어 당근하고 그 감자 그 박스로 사오랬잖아 10만원어치 어? 10만원어치 아니지 내가 언제 10만원어치 사오랬어? 남은게 와야지 당연히 빨리 줘요 아니 근데 그 돈이 그 돈이 병화가 없어져버렸네 그게 무슨 일일까 어 아 무슨 말도 안되는 농담하지 말고 어 빨리 짜증나기 전에 빨리 줘요 아 여보 이거 이건 진짜 진지한 이야기니까 한번 내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내가 말이야 요로랑 나라 이렇게 길어 걸어가다가 갑자기 강두가 든거야 그 강두가 나한테 어? 야 이 자식아 어? 돈을 안 내놓으면은 어? 그 뭐야 옆에 있는 전봇대를 찌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그러지 마세요 어 전봇대를 해치지 마세요 이랬는데도 그 사람이 전봇대를 해치려고 하길래 나 10만원을 졌어 어 맞어 내가 봤어 옆에서 엄마를 옆에서 봤어 어 아빠는 진짜 전봇대씨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고 그럼 그럼 아 아 아 아 아 여보 여보 그냥 사실대로 말할게 사실 말이야 가다가 쥐라이몽씨가 하는 뽑기 장사를 한판당 만원인데 어 뽑기를 했거든 근데 뽑기를 했는데 말이야 뽑기를 했는데 여보 뭐 실망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은 어 좋은걸 뽑아왔기 때문이야 어 어 아 그래요? 뭔데? 어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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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추를 내가 어 10만원어치 뽑아왔지 뭐야 꼬추 10개를 10만원어치를 뽑아왔다고요? 어 어 한개랑 만원에 샀어 그치 유루야 어 완전 이득 아니야 어 어 어 어 어 완전 이득 어 완전 개이득 아니 무슨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야 이 꼬추 이게 이게 30개에 1000원인가 만원에 어 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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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하지마 실망하지마 어 또 뽑은게 있어 야구방망이라고 야구방망이 내가 또 하나 얻어왔지 뭐야 이거 야구방망이 어 어 그래요? 어 아 일로와봐 일로와봐 어 어 어 왜 그래 여보야 어 어 나는 모르는 일야 나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 설마 어 그걸로 낼 때릴건 아니지 설마 무슨 소리야 여보 여보가 얼마나 잘한짓을 했는데 이렇게 튼튼한 야구 방망이도 뽑아 없으면 눈으로 어 여보 잘 했어 아 다시는 안 할게 이런거 다시는 복귀 안 할게 제발 살려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 여보 근데 있잖아! 어어! 어? 오늘 좀 하늘 구경 좀 하고 싶지 않아? 여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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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가고 싶지 않아! 아이 잠깐만 잠깐만 갔다 와! 아 오늘도 난다요! 아유 잘 날아갔네! 요리야? 어 엄마 저 나는 가... 2층 올라가서 공부할 때야 엄마! 아냐 요리야! 아빠 만나구야! 가만히 야!! 저 뭐야? 아 아주 봐! 그 야구 봤다 그거! 내 건데 빨리 돌려줘야! 갔다 와 나 안다요!